오늘 대장동 재판에서 글쎄요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또 한번 연출이 될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목소리 하나 들어보시죠. 재판장에게 요청을 해서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던 당사자 둘이 얼싸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포옹의 의미는 뭐냐면 고맙다. 이러한 의미도 있고 계속 입 다물러라. 계속 입 다물고 있어라. 이러한 묵시적인 무언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허용한 것은 저는 사법부의 신뢰, 재판부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6.1 재판 때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도 지금 공동 피고인으로 재판에 6.1 재판에도 참석을 했었고 오늘 재판에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진상 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1 재판 때 이재명 대표가 판사님 정진상하고 포옹 한번 하게 해주세요. 말 같은 거 안 할게요. 그래서 재판 말미에 이재명 대표가 말없이 정진상 씨를 포옹하고 악수를 나눴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바 있는데 김종혁 위원장님 저것을 두고도 두고두고 좀 말이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오늘도 저 비슷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될까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되겠죠. 오늘은 없다? 왜냐하면 비난번에 정진상 씨하고 포옹한 거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잖아요. 그게 아까 전주회 의원이 적절히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은 꼭 내가 말로 야 너 나를 위해서 끝까지 희생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저렇게 껴안아주면서 어깨를 다독여주는 그 행동 하나가 그 정진상 씨에게는 얼마나 큰 뭐랄까 응원이 돼야겠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판사님이 왜 저렇게 허락을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 두 분이 공모를 했다 내지는 어떤 증거인멸에 서로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보름팔을 왼팔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저런 식으로 간접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재판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글쎄요. 오늘 두 번째 대장동 재판에서는 어떠한 특이점들이 나올지 아직은 재판이 시작된 지 긴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별다른 소식이 없는데요. 저희가 혹시나 혹시나 뉴스 중에 새로운 뉴스가 전해지면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